저희팀 이름은 듀오비라고 합니다. 뭐라구요? 듀오비 아 목소리 너무 잠깐 집에 가야겠다 시작하죠? 저희팀 이름은 듀오비라고 합니다. 뭐라구요? 듀오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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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해야지 호응이랑 박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다음 코에서 바로 휴어서 갈건데 다음 코에 이렇게 지짓거리냐 저희팀에서 환영하는 친구가 그거를 해요 스트리트댄스 장르 중에 팝핀이라는 춤을 춥니다 좀 보신 분들도 보시겠지만 정말 수정급으로 잘하니까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구요 노래 준비되는대로 바로 저희팀의 이 파랑마리 이 친구가 환희라는 친구거든요 환희의 팝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? 네 그러면 박수 한번만 크게 해주세요 박수 정말 기대된다 햄 blah hint 샹소우 마 보스 너스 샹샹샹샹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